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2014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ITU 전권회의 총괄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총괄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회의장 디자인과 공간 구성 등 ITU 행사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 프로그램 마련, TV, 동영상 제작 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자문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검토하고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는 세계 각국의 ICT 분야 수장들이 참석해 글로벌 정보통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위급 총회로 다음 달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산 해운대 백스코 일대에서 열립니다.